바로 전신 혈액순환에 어떤 잘 되고 있는지 척도로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 말씀해 주셨고요. 세 번째 발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번 살펴볼게요. 딱 맞는 신발이 건강에 좋다. 어떻게 보세요? 저는 아닌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신발 고를 때 정말 사이즈 고민 많이 하거든요. 왜냐하면 무대 노래하고 뛰다 보면 발이 부어요. 발도 아프고. 그런데 너무 딱 맞는 신발을 신으면 그거 나중에 신을 때는 정말 힘들거든요.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? 넉넉한 게 좋지 않을까요? 서 교수님. 네, 제 대답도 아니에요. 어, 맞혔어요. 김희원 씨가 발 지식이 상당히 많아지신 것 같은데요. 발이 딱 맞는다는 말의 정의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는 조금 애매할 소지는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 보통 우리 발 전문가들이 권하는 좋은 신발은 실제 발의 크기보다 한 1, 2cm 정도 큰 신발을 권합니다. 그 이유는 보통 발이 시간대에 따라서 오전이나 오후에 따라서도 붓고 안 붓고에 따라 사이즈가 변화가 오고요. 보통 정상인도 양쪽 발을 정확하게 측정해 보면 1cm 정도 차이 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. 발 크기가요. 그래서 딱 맞는 신발은 권장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왜 신발 사러 갈 때는 저녁에 가서 사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네요. 부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딱 맞는 거는 피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다음 궁금증이에요. 평발은 고칠 수가 없다. 김희원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? 고칠 수 없다. 아니 타고 났는데 이거 고칠 수가 있어요? 발을 모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. 수술해서 만들까요? 그러니까요. 정 교수님. 아닙니다. 평발은 고칠 수 있습니다. 평발은 대개 소화성 평발과 성인의 평발로도 구분하고 또 유연한 평발, 유연성 평발과 관절이 굳어있는 강직성 평발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. 대개는 소화에서 10살에서 12살 사이까지 해서 평발의 아치가 많이 좋아져서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때까지도 평발의 평발의 변형이 심하고 또 피곤함이나 통증이 호소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로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. 성인의 평발에서도 변형이 심하고 또 피곤하고 이런 통증이 있을 때는 일단 보조기 착용을 권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. 평발이 타고나는 건 줄만 알았는데 수술이나 다른 방법으로도 고칠 수 있다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. 마지막 발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뭘까? 발 모양이 변하면 온몸이 아프다. 참 나, 오늘 좀 맞을 것 같아요. 맞을 것 같긴 한데 사실은 한두 군데 다리랑 머리가 아프겠지 온몸이 다 아플까요? 글쎄, 이렇게 해야 되나? 자신이 없는데. 일단 넘어가겠습니다. 네, 제 대답도 역시 이게 좀 애매하고요. 세 분인가요? 맞다고도 할 수 있고 틀리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. 전신을 침범하는 질환인 류마티스나 통풍성 관절염 같은 것이 발에서부터 주로 증상이 시작됩니다. 그리고 또 우리가 발이 아프면 활동력이 저하돼서 장기적으로 심혈관계 질환도 일으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발이 어떤 증상이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발이 아프면 무릎, 골반, 허리로 타고 올라가서 전신이 다 변형이 된다든지 또 혹은 발이 우리 몸의 전체 건강 지표를 나타내는 지표라든지 하는 것은 조금 너무 확대된 비약이고요. 정확한 객관적인 근거는 없습니다. 다만 발 질환이 나타났을 때 전신 건강에 대해서 유념하라는 의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.